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삼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에스겔 15장 2절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겸손케 만들기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포도나무라 불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성상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게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해 좋은 땅에 심겨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요호와께서 그들로 하여금 성수의 벽을 향해 뻗어나가게 하셨으므로 그들은 요호와의 영광을 위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들은 어떤 존재가 되었겠습니까 성령께서 그들 안에 계시며 계속 열매를 맺도록 영향을 미치지 않으신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자만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현재 여러분이 어떤 존재든 여러분에게는 스스로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만큼 하나님께 빚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절대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근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존재였는지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러분은 지금쯤 어떤 존재가 되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심이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동안 수없이 많이 방황했던 사실들이 여러분 앞에 서서 여러분을 향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기에 합당치 않다고 속삭이지는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다른 존재로 만드셨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위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엄청난 죄인일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 용감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지금쯤 아마 오류의 용감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설사 여러분이 큰 부동산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결코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비참 외에는 여러분의 것이라 주장할 만한 것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던 존재입니다 오 이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빌려왔으면서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다니 얼마나 우수한 일입니까 구세주의 하사금에 의지하여 사는 가난한 연금수령자여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새 생명 없이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이면서 모든 것을 자기 것이냐 자랑하다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